한국어 공연 한국어 공연 한국어 공연 한국어 공연 한국어 공연 대구 UFC 선수들이 이번 겨울 더 새로운 핸무단을 만들어나고 있는데 팬들 사이에서 커피셜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팀에 합류한 선수들이나 재계약을 한 선수들이 음료들에게 커피나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팀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새로 합류한 감독님은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김진영 선수와 전폐옥 선수는 감독님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 의견을 기반해서 감독님은 하실지 안 하실지? 나는 마셔주시고 싶어요. 감독님이랑 부친님분들이 사셔야 저희 둘이 살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진영이 형이 자꾸 안 사시니까 제가 먼저 살 수 없는 이런 일들이다 보니까 저도 기다릴 게 웃긴 한데 이 자료를 줄어서 진영이 형이 빨리 제 차례까지 와줬으면 하려고요. 감독님부터 사세요. 이 자료를 at once corners에서 desse 계획돈에서는